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 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나 웨이모랑 비교하려고 합니다 웨이모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로 구글 측에서 이제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다방면으로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구글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구글 맵이거든요 그 맵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다양한 정보 gps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맵 그리고 라이다 레이저 정보 물론 구글도 딥러닝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 여러가지 그런 것들 다 짬뽕 해가지고 최대한의 매시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게 구글의 목표구요 그에 반해 테슬라는 차 한 대에 방래한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이 한 대가 학습 효과를 통한 딥러닝을 통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게 목표입니다 테슬라는 차 하나를 진짜 똑똑한 차를 트레이닝 시켜서 만드는거고 구글은 센터에서도 정보도 주고 gps도 정보도 주고 맵도 구글맵 이상으로 더 정교하게 그래서 차가 앞에 길을 미리 알려주는거죠 차 내 맵 데이터로는 너 지금 이렇게 가야되 이렇게 알려주는거고 테슬라는 맵 데이터도 뭐 하겠죠 그렇지만 구글만큼 정교하지는 않은 그냥 대략적인 데이터만 갖고 실제 사람이 저희 사람이 맵을 다 알고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알고 가야지 그러니까 좀 더 사람에 가깝게 하는게 테슬라고 구글은 사실은 그 딥러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여러가지 보조장치들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다 gps 상세한 맵 데이터로 이걸 돌파하겠다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안그래도 이미 이미 이렇게 화제가 됐듯이 테슬라의 평가가 매우 낮고 일반적으로 가진 의문들을 다른 미국의 기자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어서 테슬라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이런 일반 협상에서 나와서 그걸 많이 이제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이제부터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역시 3d 모델의 인타이얼 라우트 맵을 정교하게 여기 센치메트리 스케일로 3d 모델까지 해서 아주 맵을 더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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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모아도 언유주얼한 케이스를 담당할 수 없다는 거죠 워낙 운전하는데 이렇게 언인스펙트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렉시블한 리스폰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딥러닝을 극대화하면 극대화하면 사람같이 학습을 하니까 사람만큼 플렉시블한 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보조장치를 많이 달아도 플렉시블하지 않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테슬라는 딥러닝에 거의 몰빵하는 방식이고요 구글은 아니다 그거 아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보조적인 걸 모아서 최대한 맞추겠다는 거지만 그 보조 데이터가 얼마나 플렉시블하냐가 관건이겠죠 한 기자가 각 토피별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웨이모는 얼마 전부터 무인 택시를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돈은 받지 않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상용화를 한 거냐 베타 테스트지 않냐 넌 베타 테스트 로봇 택시 타고 싶니 뭐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일축을 했는데 베타 테스트라나 아주 뭐 아직 갈 길 멀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전번 시간도 말했듯이 이런 걸 테스트하려면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쵸 갑자기 나 어느 날 그냥 무인 자동차를 길에다 막 뿌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허갈반 타야 되는데 웨이모만 유일하게 이 퍼밋을 갖고 있습니다 웨이모만 사람 없이 차를 돌아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계속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정부랑 이런 소통도 잘 되고 지오 디펜스라고 해서 차를 어느 범주 안에 놓는다든지 정확한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주다 보니까 그 퍼밋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었죠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지금 에세이 기준으로 지금 2나 3 수준인데 그거 4를 건너뛰고 한 방에 5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딥러닝의 데이터가 극대화돼서 사람같이 되면 사람을 하나 안 친 거랑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을 하나 안 친 효과니까요 그렇긴 한데 평가가 박한 게 웨이모를 제외하고는 현재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 다른 회사들은 비슷하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차에 타면 일단 그런 테스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으면 진짜 무인을 하냐 무인 자동차인데 사람이 안에 타서 응급시에 대처할 수 있냐 그 퍼밋에 바운더리가 있는데 웨이모는 이걸 넘었죠 그래서 웨이모만 지금 사람 없이 돌고 있다는 점 아직 테슬라는 그거를 설득을 못 시킨 거죠 정부를 전 좀 오래된 영상에 테슬라 자율주행을 얘기했을 때 디스인게이지먼트 차가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때 아우 나 자율주행 못하겠어 혹은 이제 손 놓는 상황 그런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가면 일어나냐는 리포트를 테슬라가 제출을 안 한 매우 낮거나 최근에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출된 리포트에 보면 웨이모가 가장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보면 웨이모가 월등히 앞섰는데 너희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잘 하겠냐 일론 머스크의 대답이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요구했던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어떤 위험 상황 어떤 위험 상황에서 사람이 꼭 개입해야 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세이프티 릴레이 된 이슈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 토탈 디스인게이지먼트를 요구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공개는 안 했지만 테슬라가 토탈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자기네들이 더 나을 거라고 확신을 하더라구요 아니 제 생각에 이게 의아였던게 아니 잠깐만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그렇죠 요구하는게 아니 안전 안전 관련된 사항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곰곰이 하다가 아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세이프티 말고 그러니까 컴퓨터 갑자기 마팅이가 갈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말펑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가지 워낙 왜냐면 구글은 여러가지 장치를 짬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가 참고로 제가 구글이랑 웨이머를 혼용해서 하는데 웨이머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여러가지를 짬뽕에서 만들고 심지어 지금 크라이슬러의 미니밴을 개조해서 지금 로봇 택시를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스템의 불안정성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개혈을 완전히 수직화 했죠 지금 배터리 그 밑바닥부터 차에 자율주행까지 지금 패키지로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테슬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안정성도 봐달라는 거죠 테슬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주정부한테 최종 그걸 돌파한다고 사실 사실 딥러닝의 최고 회사는 구글입니다 그거에 자회사가 지금 그게 좀 안 돼서 여러가지로 혼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 니가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원조도 힘들다는데 니가 어떻게 그걸 돌파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로 물어보니까 테슬라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스케일업을 했다 그러죠 우리는 심플리 기본이니까 테슬라 어플시 심플리 투 스케일업 우리는 그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딥러닝도 알고리즘 개발이 굉장히 활발이 되고 효율을 올리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하고 우린 진짜 데이터가 많아 정말 정말 데이터가 많아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넣으면 딥러닝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차 이제 워낙 판 차가 많고 그러니까 소비자로 소비자 그 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판 거에 그 판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데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그것도 있고 이제 자기 차에다가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지만 이제 위급 시에만 이제 엔게이지먼트가 일어나게 하고 위급 시에만 이제 사람이 손을 잡게만 하고 그 차들을 엄청 돌리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쌓은 데이터가 이게 지금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2018년 데이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19년에 이게 지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니까 리얼 데이터 이런 구글 같이 어떤 뭐 다 짬뽕해서 실험실에서 생산해 낸 데이터가 아니라 난 진짜 길에다가 차를 뿌려서 지금 엄청 돌아다니기 위해서 얻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 나는 압도적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덧붙이면 이렇게 보면 데이터 차이가 진짜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딥러닝이 완벽하게 이제 하려면 두 가지 전에 그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퀄리티와 데이터 양이 정말 중요한데 뭐 퀄리티가 진짜 좋다면 이 차이로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데이터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진짜 진짜 많아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아직 그 그 수준에 도달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하는데 항상 이제 기승전 결론은 테슬라가 그걸 한다 할지라도 아직 퍼밋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퍼밋을 받으려면 어쨌든 어쨌든 주정부를 설득시켜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아직 퍼밋이 없다니깐요 일론 머스크는 결국 이 문장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자꾸 에세이 그런 에세이 규정 레벨 0 레벨 5 난 그런 거 우리의 그런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플랜하고 이 에세이 규격하고 우리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에스 디파트먼트 트랜스포테이션을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계별로 난 안 가고 어쨌든 딥러닝 되면 난 지금 현재 레벨 2나 3이지만 그냥 한 방에 레벨 5 갈 거야 무슨 한 방에 할 거야 난 한 방에나 다 되는 거야 그냥 나 그런 뜻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다려봐 뭐 데이터 쌓이면 난 한 방에 되는 걸 뭐 보여줄게 이런 식인 건데 좀 좀 위태위태한 거 같습니다 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이제 몇 년 앞서 있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타임갭 뭐 그딴 건 뭐 큰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핵심적인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은 쟤들도 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더 많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involvement 근데 너도 하늘아 iht 알 늦 family cockpit 친 응 시청 온